하나, 둘, 셋! 아, 이거 안 나왔어 죽겠다. 아, 이거 안 나왔어 죽겠다. 성공한 사람들은 정상적인 표정집이 있고 그리고 못 나온 사람들은 그 표정을 몰아주겠다. 11번 선수 채규옥림 얜 얜이 아, 그런 거 엮어. 야, 난 우리 맛 형. 나 실패하는 사람은 이거 머리 크기의 두 배는 뛰어야 돼요 몇 센치 이상이야? 이렇게 해도 돼요? 진짜 어떻게 말도 안 돼 여깄어요 여기 여깄어요 여기 조금 높았었어야 돼 더 높았었어요 자 이제 세 개 드릴게요 세 개 한 번에 넣기 세 개 한 번에 넣기 세 개? 세 개를 안 넣기 두 개 다른 사람 자 잘 먹겠습니다 오 마크리 벗어 벗어 네 마크리 마크리 저 한번 갈게요 설마 그냥 먹을게요 누가 태일이 형의 결승이란 둘이 강렬지죠? 원래 흰건데 원래 맞았어 두 명 이미 졌어 둘이 이미 졌어 둘이 졌으니까 둘이 강렬지 와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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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옛날에 약간 된다 그래도 여러분... 잠깐만 잘생겼는데 도영이 형이랑 태일이 형은 대변할게요 도영이 형이랑 태일이 형의 제일 잘 보이는 곳으로 올게요 뭐 하려고? 아니 아니 아니. 형님 이거 못 안 좋아해요. 진짜 우리가 모니터로 확인했을 때 이상해야 돼요. 알죠? 갑니다. 하나 둘 셋. 아 괜찮았다는데 솔직히. 아 인정하여서. 인정하여서. 아 한 번 더. 뭘 한 번 더. 내가 인정한 거. 아니 아니. 어떤 분들. 오실지 모르시니까. 하나 둘 셋. 도영이 뭐. 안 한 거 같아요? 도영이 뭐 안 한 거 같아? 도영이 좀 앞으로 나올게. 나 평소에 이렇게 생겨야 돼. 도영이 좀 앞으로 나올게. 도영이 좀 앞으로 나올게. 하나, 세일이 형도 여겨요. 세일이 형도 좀 여겨줄게요. 세일이 형 평소에 원래 웃겨줘. 여러분 가자. 하나, 둘, 셋. 아 이거 안 나왔어 죽겠다. 돌아왔는데? 형들 수고하셨습니다. 네 돌아왔어요. 돌아만일 것 같아 이거. 어떡해.